고혈압에 쓰는 애션쇼 오일과 저혈압에 쓰는 애션쇼 오일을 추천해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에 많이 쓰는 애션쇼 오일은 주니퍼베리가 가장 좋습니다. 마치고 다니면서 혈압이 오르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갑자기 두통이 있거나 뒷목이 뻣뻣할 때마다 주니퍼베리 한 방울을 백피에 찍어서 이렇게 흡수해주시고 마스크에 한 방울 찍어서 향기 맡아주시기를 추천하고요. 입욕제는 클라리 세이지, 주니퍼베리, 시나몬리프 이렇게 브랜딩해서 8방울 입욕을 해주시면 고혈압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혈압에 쓰면 좋은 애션쇼 오일이 세이지 애션쇼 오일, 블랙페퍼, 로즈마리, 진저 네 가지를 가지고 입욕을 하거나 바디 오일을 만들어서 바르시거나 바디크림을 만들어서 바르거나 케이리 오일을 브랜딩해서 마사지 하시게 되면 혈압이 약간 정상 혈압으로 상승합니다. 애션쇼 오일을 탈모에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탈모, 또 두피 건성, 지루성에 좋은 오일이 있을까요? 일단 탈모에 쓰는 애션쇼 오일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탈모가 남성 탈모인지 여성 탈모인지도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여성 탈모. 여성 탈모에는 클라리 세이지, 로즈마리, 로즈 오또, 바드를 추천합니다. 이 애션쇼 네 가지와 캐리 오일은 탈렌줄라, 스윗아몬드, 브레이프시드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100ml 공동에 예를 들면 스윗알몬드, 브레이프시드, 탈렌줄라를 100ml를 만들고 여기에 클라리 세이지 10방울, 로즈마리 10방울, 라드 6방울, 로즈 오또 4방울 넣고 브랜딩해서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스포이드에 오일을 빨아 올려서 두피에 발라요. 한 7스포이드, 8스포이드 정도는 두피에 발라야 두피 마사지가 돼요. 마사지 하시고 샴푸로 머리 두 번 감으시면 오히려 깨끗하게 없어져요. 이렇게 두피 관리를 해주시기를 추천합니다. 두피 건선이 있을 때는요. 처방전이 조금 달라요. 100ml 공병이라고 하면 소독하셔야 돼요. 세인트 존 워트 40ml, 탈렌줄라 30ml, 호호바 골든 30ml 브랜딩해 두시고 여기에 혀오마일 정원블루 10방울, 로즈마리 7방울, 나드 10방울, 카제프 3방울 이렇게 브랜딩해서 두피에 바르시고 주무셔도 되고요. 아침에 눈 뜨면 7, 8스포이드로 두피에 발라서 건선이 많은 곳 뿐만 아니라 두피 전체에 발라서 부드럽게 흡수시키신 다음에 샴푸로 두 번 감아내시면 됩니다. 비듬이 막 떨어지면서 두피 건선이 있죠. 두피가 너무 건조해서 비듬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00ml 소독된 갈색 공병에 아르간 30ml, 스윗알몬드 40ml, 탈렌줄라 30ml 이렇게 브랜딩해서 칼라리세이지 10방울, 그리고 바말로만 7방울, 나드 10방울, 로즈오또 3방울 이렇게 브랜딩해서 7스포이드에서 8스포이드 정도로 두피에 발라서 마사지하시고 두 번 샴푸 해내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지루성 탈모, 지루성 두피라고 하잖아요. 여기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돼서 냄새가 나거나 비듬이 생기거나 탈모가 생기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와이드 티트리와 불가리아 라벤다를 반반 섞어요. 그리고 가렵거나 약간 염증이 있거나 너무 지루한 곳에는 원액을 먼저 그 부위에 발라서 흡수하고 저녁에 주무시면 좋고요. 아침에 두피우율로 쓸 브랜딩은 100ml 소독된 갈색공병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호바골든 30ml, 그리고 칼렌줄라 30ml, 스윗알몬드 40ml, 그리고 여기에 화이트 캄포 8방울, 카라웨이 7방울, 로즈마리 7방울, 세다우드 8방울 브랜딩해서 그 위에 발라서 마사지하게 되면 달라붙어있는 산패된 피지가 제거돼요. 그리고 샴푸 두 번 해서 헹궈내시면 됩니다. 피부에 오일 바르고 바로 햇빛 봐도 되나요? 스트리어스 계열 중에 햇빛을 보면 안 되는 오일이 있다고 하던데 그 종류를 알려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있어요. 먼저 캐리오 오일은요. 세인트존 워트는 캐리오 오일을 바르고 원액을 바르고 자외선을 보시면 검어져. 그래서 보통 바르고 흡수시키거나 다른 캐리오 오일과 섞어서 바르거나 특히 세인트존 워트를 많이 바르고 햇빛을 볼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에션셜 오일 중에는 광감인 작용을 하는 에션셜 오일은 뭐냐면 레몬과 화이트 그래프 브러쉬예요. 레몬이나 화이트 그래프 브러쉬 향기가 너무 좋아서 원액을 귀 뒤에 바르시고 자외선 보시면 색소 생겨. 그래서 캐리오일이 브랜딩해서 발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원액을 바르고 나가시게 되면 광감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계열 중에 그 외에는 없냐라고 하면 그래서 유자나 라임이나 오렌지 스윗 그리고 배관목까지 광감인 작용이 없다. 버갑태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이게 함유된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들이 또 피부에 사용하는 에션셜 오일 속에는 버갑태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스트레스 오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에션셜 오일들은 레몬과 화이트 그래프 브러쉬 두 가지만 버갑태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만 나머지 스트레스 계열의 에션셜 오일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다. 참고해 주세요. 합류된 에션셜 오일도 있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